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워부서 건강중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서, 오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곧 뭐뭐할 것이다 라는 미래, 즉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었었나요? 동사 앞에 야, 문장 끝에 러를 붙여 야오 샤머 샤머 러 구조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뭐뭐하고 있다라는 지는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동사 앞에 쩡짜이 문장 끝에 러를 붙여 쩡짜이 샤머 샤머 러 라는 구조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A는 B보다 뭐뭐하다라는 비교의 패턴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A, B, B 형용사, A, B, B 형용사 구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아주, 훨씬이라는 의미의 정도 관계와요. A는 B보다 뭐뭐하다라는 의미의 비교관계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앞서 그동안 배운 표현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 맨 끝에 말만 붙이면 무슨 문? 의문문. 뿐은 현재 부정, 메인은 과거 부정,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무슨 의문문? 정반의문문. 그리고 A, 실, B, A는 B다라는 판단 관계와요. A, 요, B, A는 B가 있다는 소유관계를 배웠고요. A, 짜이, B, 이때 B는 뭐가 온다? 장소가 와서 A는 B라는 장소에 있다는 존재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만 나왔다 문장 앞에 뭘 붙여라? 칭을 붙이는 청유를 배웠고요. 문장 맨 끝에 너만 오면 뭐뭐했다라는 완료관계를.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바가 오는데 마침표가 오면 뭐뭐해요라는 청유. 또는 물음표가 오게 되면 뭐뭐이죠라는 추측 확인의 관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야오 스머스머일러 곧 뭐뭐할 것이라는 미래관계를 배웠고요. 정자이 스머스머 너라는 지금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관계를 배워봤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 우선 본문 뒤에 있는 단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의문사를 사용하는 건데요. 바로 어느 라는 종류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 나가 보입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요. 바로 뒤에 뭐가 온다? 양사를 취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라는 의미의 날이라는 장수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와 비교해보면서 애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란 말을 하고 싶다면 의문사 나 뒤에 양사 거를 붙여서 나가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 가운데 한일자가 들어가서 나이거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흔히 발음상 네이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느 것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나가 또는 나이거 또는 네이거 이것이 다 같은 뜻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죠. 다 같이 아하! 다음은 우리말 한자어로 몽둥이 봉자인 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요. 글자 뜻 그대로 몽둥이 또는 방망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를 말할 때 빵치오라고 말하는데요. 빵치오는요. 방망이 공 이렇게 사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만 형용사로 쓰여서 훌륭하다. 대단한 뜻으로 칭찬할 때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네요. 정말 훌륭하네요. 라고 말할 때는요. 정말이라는 쩐을 갖다 붙여서 쩐빵. 쩐빵. 이렇게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다 같이 저를 향해서요. 쩐빵.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겠죠. 자 다음 단어를 봤더니요. 옷을 세는 양사가 보입니다. 양사라 하면요. 사람이나 사물을 세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위치입니다. 그래서 양사의 위치는 바로 어디 뒤에? 숫자 뒤에 오거나 아니면 지시대명사 쩌나 뒤에 뭐가 온다? 양사가 온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찐이라는 양사는요. 바로 옷을 세거나 또는 일을 셀 때 또는 선물을 셀 때 이와 같은 단위임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배울 중요한 패턴에 나온 단어가 바로 뭐뭐 보다라는 의미의 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해오냐 봤더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정리한 적 있죠. A, B, B 형용사. A, B, B 형용사라 그래서 A는 B보다 뭐뭐하다라는 비교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활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저것보다 비싸요라고 말하고 싶으면요. 이것은 저것 뭐뭐보다 비 저것 나것 비싸다 꾀이가 합쳐져서 저것 비 나것 꾀. 저것 비 나것 꾀.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춥습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오늘은 찐티엔 뭐뭐보다 비 어제 추워티엔 춥다. 렁 이게 합쳐져서 찐티엔 비 추워티엔 렁 찐티엔 비 추워티엔 렁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나는 워 뭐뭐보다 비 당신보다 니 나이가 많다 따가 결합되어져서 워 비 니 따 워 비 니 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우리말 한자어로 클 대자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 한자 뜻 그대로 크다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이 단어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글자 그대로 크기가 크다라는 뜻이 있는가 반면에 두 번째, 나이가 많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이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따라는 점.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것이 바로 이 교재의 특징이에요. 즉, 단어를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핵심 콕콕이겠죠? 그래서 이 단어와 당연히 대를 이루는 우리말 한자어, 자글소자 역시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첫 번째, 크기가 작다. 두 번째, 나이가 어리다. 이와 같이 정리해보면 나이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를 세는 단위가 뭘까 봤더니요.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죠? 스웨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 한자로 해, 세 또는 나이, 세에 해당하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 역시 간체 자로 이렇게 탄자 밑에 전역석자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숫자를 붙여서 나이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둘째가 올해 다섯 살이에요. 어떻게 말할까요? 우, 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첫째는 올해 아홉 살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지우, 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마흔세 살 많이 놀라셨나요? 어떻게 말하는 걸 봤더니요. 스, 실, 산, 쑤. 스, 실, 산, 쑤. 숫자 뒤에 쑤을 붙여서 이렇게 나이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단어 역시 발음이 중요한데요. 오, 이라는 발음은 그 사이에 뭐가 빠졌다? 에가 빠져서 발음할 때 어떻게? 오, 에이라는 발음을 살려서 읽어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패턴은 바로 가장, 아주, 훨씬이라는 의미의 정도관계와 A는 B보다 머무하다는 의미의 비교관계입니다. 중국어의 기본어수는 주어, 술어, 목적어라는 구조에 입각해서 오늘도 어떻게? 쭉쭉쭉, 어떻게? 쭉쭉쭉, 직독직해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공부해볼까요? 쯔이, 가장, 타이, 아주, 껑, 훨씬. 이러한 단어들은 보통 형용사 합병에 쓰여서 그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의 모음인데요. 각각 그 특징을 잡아서 정리해보면 쯔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머무하다는 뜻의 최상급 표현에 사용되고요. 껑이라는 단어는 한바탕 깔고 더 머무하다는 의미의 구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나, 거, 쯔이, 하오. 나, 거, 쯔이, 하오. 나, 어느, 거, 것이 쯔이, 가장, 하오. 좋아요라고 물어보는 어느 게 가장 좋아요라는 물어보는 말이 되겠고요. 쯔거 쯔이, 하오 쯔, 쯔이, 하오쯔 하게 되면요. 쯔게, 이거, 자, 거, 이것은 쯔이, 가장, 하오, 뭐뭐하기 좋다, 쯔, 먹다라는 단어, 즉, 맛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맛있습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이하오러, 타이하오러.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보통 타이라는 단어는 문장 끝에 러를 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많이 타이샤머심말러, 타이샤머심말러 이렇게 결합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뜻은 아주 대단히 뭐뭐하다는 뜻을 쓰일 겁니다. 그래서 타이러, 아주 대단히, 하오, 좋다라 그래서 아주 좋아요라는 말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타이빵러, 타이빵러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러 사이에 빵이 들어와서 빵, 무슨 뜻? 훌륭하다, 대단한 뜻이겠죠. 그래서 아주 대단히, 어떡하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뜻으로 쓰여서 아주 훌륭합니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겠고요. 짜가, 타이빵러, 짜가, 타이빵러, 짜가 이것이 타이러. 이때 주의할 것은요, 타이의 뜻은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좋은 뜻으로 쓰일 때는 아주 대단히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지만 만약 부정적 어감으로 쓰일 때는요, 너무 지나치게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때 꼬이라는 단어가 비싸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짜가, 이것이 타이러, 너무 뭐뭐해요. 꼬이, 비싸다라는 결합으로 이것이 너무 비싸네요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요, 짜지앤이프 타이빵러, 짜지앤이프 타이빵러, 짜지앤이프, 무슨 뜻일까요? 이 옷은, 저, 나, 뒤에 옷은 양사 지앤이프 타이빵러, 이 때 딱 크다라는 뜻과 결합되기 때문에 너무 뭐뭐하네요라는 뜻으로 쓰여서 크다라는 뜻과 만나면 이 옷이 너무 크네요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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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 끙, 훨씬 더, 하오, 좋다라고 결합되어져서요. 이것도 좋은데 저게 더 좋아요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껑의 특징인데요. 다 좋지만 이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우리가 보통 가게에서 물건을 팔 때 이 단어를 쓰셔야 우리 가게에 있는 모든 제품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라는 의미로 훨씬 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더 좋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나, 지앤, 이, 후, 끙, 비애니 나, 지앤, 이, 후, 끙, 비애니 나, 지앤, 이, 후, 저 옷은 끙, 훨씬 더, 비애니 싸다라 그래서요. 저 옷이 훨씬 쌉니다라는 문장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요. 나, 지앤, 이, 후, 끙, 펴략 나, 지앤, 이, 후, 끙, 펴략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가, 성조가 다르죠. 몇 성? 삼성이 오고 앞에 입구자가 붙어있어요. 이때는 뭘로 변한다? 어느 라는 종류를 물어보는 의문서로 쓰인다는 점 구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때 나, 지앤, 이, 후, 그럼 어떤 뜻이 될까요? 다 같이 어느 옷이 어떤 옷이라는 말로 될 겁니다. 다 같이 끙, 끙은 무슨 뜻? 훨씬 더욱, 펴어어야, 예쁘다라는 뜻으로 결합되어져서 어느 옷이 더 예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패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인데요. B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보통 비교문을 만들 때 쓰입니다. 원래 이 비교문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형식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A, B, B 형용사라고 해서 A는 B보다 뭐뭐하다는 기본 패턴이 있고요. 만약 이것을 정도의 차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싶다면 A, B, B 형용사 뒤에 수량 부호가 와서 이때 수량 부호는 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뜻은 A는 B보다 얼만큼 뭐뭐하다. 이렇게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정리해보시면서 한번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저거 비, 나거 하오. 저거 비, 나거 하오. 저거. 이것은 비, 뭐뭐보다. 나거, 저것, 그것. 또는 하오. 좋다라고 해서요. 이것은 저것보다 좋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찐티엔 비, 주워티엔 렁. 찐티엔 비, 주워티엔 렁. 찐티엔. 오늘은 비, 뭐뭐보다. 주워티엔 어제. 렁. 춥다라고 해서요. 오늘은 어제보다 춥습니다. 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타, 비, 워, 따. 량, 쇠. 타, 비, 워, 따. 량, 쇠. 라는 문장 유심히 살펴볼까요? 타, 그는 비, 뭐뭐보다, 워, 나, 저, 따, 이때 따는 나이가 많다는 형용사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을 겁니다. 량, 쑤, 몇 살? 두 살인데요. 이와 같이 형용사 뒤에 량, 쑤, 두 살이라는 수량 버가 오게 되면 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얼만큼 두 살이나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본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다, 두 살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반드시 어디 뒤에? 형용사 뒤에 온다. 이걸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류 자, 비, 카페이, 하오, 허. 류 자, 비, 카페이, 하오, 허. 류 자, 녹차는 비, 뭐뭐보다, 카페이, 커피, 하오, 허, 맛있다. 즉 녹차는 커피보다 맛있습니다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발전이요. 타, 더, 하니, 비, 워, 하오. 타, 더, 하니, 비, 워, 하오. 타, 그, 더, 뭐뭐래, 하니, 중국어. 그래서 타, 더, 하니, 그의 중국어는 비, 뭐뭐보다, 워, 나보다. 자, 어떻다? 하오, 좋다. 잘하단 뜻으로 쓰여서 그의 중국어는 저보다 잘합니다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타, 비, 제, 제, 끙, 펴울량. 타, 비, 제, 제, 끙, 펴울량. 나왔어요. 이 문장은요. 타, 그녀는 비, 뭐뭐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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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언니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이때 끙, 훨씬 더욱 펴울량. 예쁘다라는 뜻으로 결합되어져서 그녀는 언니보다 훨씬 예쁩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열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숫자를 물어볼 때 많이 쓰이는 몇이라는 의미의 의문사, 지가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모두 몇 명입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이 꽁 지거론. 다시 한번 이 꽁 지거론. 문장을 보니 몇 명입니까?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이 표현은 몇 명의 사람이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셀 때 명, 개를 의미하는 양사 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개 몇 명은 둘 다 지거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게 해석도 잘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뒤에 사람 런이 쓰였기 때문에 이때 거는 걔가 아니라 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를 물어볼 때 많이 쓰이는 몇 지는 의문사음으로 문장 끝에 마가 없이도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몇 명은 몇 명의 사람이란 구조로 지거론 이라고 하고요. 또한 모두를 의미하는 이 꽁은 총 합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으로 예를 들어 모두 몇 개를 원하나요? 라는 문장은 원하다 야오를 넣어 모두 합해서 원하다 몇 개라는 구조로 이 꽁려 지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답 표현으로는 숫자를 넣어 모두 10개를 원해요 라고 표현할 때는 이 꽁려 시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모두 몇 명입니까? 라는 표현은 모두 합해서 몇 명 사람이란 구조로 이 꽁 지거론 이 꽁 지거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객실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이 문장은 몇 도실에 묶는지 물어보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숫어는 살다 묶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나타낼 때 호에 해당하는 하호를 쓸 수가 있는데요. 하호는 이렇게 번호뿐만 아니라 몇월 며칠이라고 물어볼 때 일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라고 하면 진, tien, 바, 유에, 이, 허 라고 하죠. 또한 여기서 쓰인 것처럼 번호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예를 들어 몇 호 나고 물어봤을 때 대답 표현으로 101호는 야오 링, 야오, 허 라고 하고요. 303호는 산, 링, 산, 허 라고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중국어로 이렇게 번호를 읽을 때는 대부분 숫자 하나하나씩 읽으며 숫자 1은 이 보다는 야오 라는 발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방을 나타내는 방젠, 며토실은 며토 방 이라는 구조로 지하오 방젠 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쓰인 방은 호텔에서 사용하면 객실의 의미가 되겠죠.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객실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문장은 당신 묵다 며토 방 이라는 구조로 닌 주 지하오 방젠, 닌 주 지하오 방젠, 닌 주 지하오 방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可以吗?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며칠 묵을 예정이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닌 나 수안 쭈 지티엔 다시 한 번 닌 나 수안 쭈 지티엔 이 문장의 수로 부분을 보니 묵을 예정이십니까?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묵다 라는 단어는 쭈 를 쓸 수가 있겠죠. 계획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조동사 나 수안은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생각이다, 뭐뭐할 계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이죠. 예를 들어 무엇을 삽니까? 라는 표현은 마이 션머 라고 하고요. 여기서 다 수안을 넣어 무엇을 살 예정입니까? 라고 표현할 때는 당신 뭐뭐할 예정이다, 사다 무엇이란 구조로 니 다 수안 마이 션머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 수안은 명사로 쓰이며 계획, 예정이란 뜻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는 표현은 당신 있다, 무슨 계획이란 구조로 니 요 션머 다 수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며칠은 며칠 동안의 의미로 시간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옵니다. 전에 배웠던 잠시만 기다리다 라는 표현 기억하시나요? 기다리다, 던가, 잠깐 잠시 동안을 의미하는 이 호어를 사용해 기다리다, 잠깐 동안 이란 구조로 던이홀 이라고 배웠었고요. 이렇게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분 동안 이란 의미의 번종과 시간 동안을 나타내는 시아시 여기에서 쓰인 날일 동안 이란 단어 티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 동안은 이 번종 이라고 하고요. 1시간 동안은 이거 시아시 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은 이 티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지 티앤이라고 하겠죠?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며칠 묵을 예정이십니까? 라는 표현은 당신이 뭐뭐 할 예정이다, 묵다, 며칠 동안 이란 구조로 닌다, 쑌, 쑤, 지, 티앤 닌다, 쑌, 쑤, 지, 티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이 마!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몇 시에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닌 휘휘엘러 지, 티앤, 더 다시 한 번 닌 휘휘휘엘러 지, 티앤, 더 수러 부분을 보니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예약하다 라는 단어는 그 전에도 배웠었죠. 한 글자로는 띵 이란 단어가 있었고요. 두 글자로는 위딩과 위위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료로 나태는 러가 쓸 때는 수량사 목적어가 오면 러는 동사 바로 뒤에 붙여서 동사, 러, 수량사 목적어 구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예약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예약하다 뭐뭐 했다. 다섯 명 사람이란 구조로 위위엘러 우거런 이라고 했었고요. 시간을 물어볼 때 쓰이는 몇 시는 시에 해당하는 단어 dn을 사용해서 gdn이라고 하죠. 이렇게 시간을 물어봤을 때 대답 표현으로 한 시는 edn, 두 시는 양dn이라고 하고요.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는 샤오시를 사용해서 한 시간 동안은 이 거 샤오시, 두 시간 동안은 량 거 샤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또한 문장 끝에 더는 뭐뭐 것이라는 의미로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몇 시에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은 당시 예약하다 뭐뭐 했다, 몇 시, 거시라는 구조로 닌 위위엘러 지렌더, 닌 위위엘러 지렌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이마! 마지막 문장 같이 볼게요. 몇 시에 모닝콜을 해드리면 될까요?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이 문장에서 모닝콜이란 표현은 아침이란 단어 자오와 부르다, 지아오를 합쳐 아침에 부르다 라는 표현에 서비스라는 단어 부우를 넣어 자오자 부우 즉 아침에 불러준 서비스라는 의미로 모닝콜이란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시에 모닝콜이란 표현이므로 몇 시 지렌더가 사에 더 를 넣어 지렌더, 자오자 부우 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수로 부분에 해드리면 될까요? 라는 표현은 예약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표현으로 예약하다 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글자로 띵 두 글자로 위, 띵가, 위, 위에가 있죠? 여기서는 한 글자 띵이 쓰였고요. 또한 필요하다 라는 단어도 두 개가 있었죠. 한 글자는 야오 두 글자는 쉬야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두 글자 단어 쉬야오가 쓰였네요. 그리고 문장 끝에 쓰인 너는 의문을 강조할 때 쓰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몇 시에 모닝콜을 해드리면 될까요? 라는 표현은 당신, 필요하다, 예약하다, 몇 시 이 모닝콜 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닝콜과 관련된 표현 하나만 더 볼게요. 몇 시에 모닝콜을 해드릴까요? 라는 문장인데요. 모닝콜이라는 표현은 아침에 불러주는 서비스로 자오, 자오, 부, 우 라고 했었죠? 간단히 불러서 깨우다 라는 의미로 자오싱 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시, 지, 디엔을 넣어 몇 시에 깨울까요? 간단히 물어보면 지, 디엔, 자오싱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원하다, 필요하다 한 글자 단어 야오를 사용해 당신 원하다, 몇 시 모닝콜이란 구조로 닌야오, 지, 디엔, 자오싱 닌야오, 지, 디엔, 자오싱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이마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은요. 첫 번째, 가장, 아주, 훨씬이라는 정도의 표현을 배웠는데요.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쬐는 가장이란 뜻으로 최상급을 표현할 때 쓸 수 있고요. 껑은 한바탕 깔아주고 이것이 더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A는 B보다 얼만큼 뭐뭐하다라는 비교의 차이. 어떻게 표현했었죠? A, B, B 형용사, 수령사, 보호가 왔었는데요. A는 B보다 얼만큼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사는요. 모두 라는 말이 중국어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또는 범위나 대상 뒤에 쓸 수 있고요. 이 공은 수의 합산으로 모두 합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